빈첸소 까사노 빈첸소 까사노 금가프라다 건물주 조영훈 사장의 변호사입니다 빈첸조 까사노? 이것들이 모자 모자하니까 프라임 빈첸소 예비 엄마, 이... 뭐하는 거야? 한국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문의 하나가 있어요 아마 그때 평생을 알고 잊은 거죠 아 그건 아직 정신을 덜 할 수 없구나 왜요? 안돼요? 또 고시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